1. 그리스도의 복음 속 알로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둘째 주 하나둘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8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병 알류티시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3월 2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월 9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랩런트 대회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립니다. 유럽 전도집회는 흩어진 자의 25시, 유럽 랩런트 대회는 남은 자의 25시란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하와이 알류박사원 및 랩런트 사역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 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 전도회 월예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2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체육대회를 위한 모임이 전도회 회장 또는 총무를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미디어팀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3월 25일까지 사무실 또는 메일로 접수받으며 문의는 김진혜 장로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사역 계획표 훈련이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신봉준 단임 묵사 박효순 3호 딸 신예진 양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대교구 북구구역 배은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4대교구 시지경산 외곽구역 박태샤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5대교구의 아賄 зап rằng 4대교구 close to 15분에 인류한 특헤 기술도 가상적입니다. 여러안에 대한 연구가 프로론 than 15분에 turmeric 또 24분에 goodness 빛나자나 감사합니다.